오케이 TO가 VF21 그래서 트레인 쓰는 방법은 T R I S N T R I A N T R I A N 트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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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무슨 씨 이름 씨 하나 씨 그래서 이름 씨일 때 셀 수 없죠 기차 한 대 두 대 셀 수가 없죠 기차가 얼마나 많은데 이 차 한 대가 오면 한 대다 두 대가 오면 두 대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네 그래서 뭐 한 대일 땐 어 트레인 두 대 이상일 땐 트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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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y 어떨 시험 여기 예쁘게 꾸미는거 보고 뭐라 그래 매니큐어라 그래? 매니큐어도 칠하고 오석같은것도 붙이고 하는거 이런걸 보고 뭐라그래요? 잘 모르겠다. 네일아트라고 해도 네일아트 네일요. 소진방법은? 네일은 손톱이라도 있고, 못을 박다라도 있습니다. 네일 다음 레인 R A R N 그래서 레인 이름씨 이름씨도 쓰이고 이름씨때 셀수 없죠 이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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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방법은? M E M A I L E A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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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플레이트 플레이트라고 그래요? 플레이트라고 그래요? 아닌데요 플레이트 플레이트 이렇게 모르는게 많아 음 트레이트 트레이 백반 트레이 주문 방법 트레이 트레이 그럼 스네일 쓰는 방법은 스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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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시죠 쓸 수 달팽이 한 마리 두 마리 못 세죠? 응? 달팽이 못 세요?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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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있을 땐 스네일 두 마리 이상 있을 땐 스네일 오케이 세 개 째 세 개 째 뭐 뭐 몰랐지 지금까지 트레이 트레이은 알았잖아 네이요 트레이하고 네이요 몰랐고 이제 꼬리도 모르네 꼬리는? 네일 아 네일이야? 소통은 뭐하지? 네이요? 편지는 뭐하지? 네일 편지 꼬리는 테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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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방법은? T-A-I-L 테일 테일 오케이 그럼? 클레이 쓰는 방법은? C-L-A-Y 오케이 오늘 몰랐는 거 뭐랑 뭐랑 뭐였어? 트레이 네일 트레이 네일 테일 테일 오케이 점토 클레이 클레이 그 다음 페인트 T-A-I-N-E 오늘 몰랐던 거? 네일 네일 테일 테일 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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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일 테일 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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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그래서 테일 그래서 T-A-I y겠지 T-A-I-Y entes 오늘 몰랐던 거 뭐? 테일 테일 네이요 근데 몰랐던 것도 몰라요? 나도 아는데 트레이,데이,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몰랐던 거 뭐?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